3동작 머리치기 안녕하세요. 검도항 진사부의 임재구 관장입니다. 자, 오늘은 검도 기본기 3동작 머리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그 3동작 머리치기가 있고 2동작, 1동작, 빠른 동작 이런 식으로 기본기가 되어 있는데요. 3동작 머리치기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나 실전이라기보다는 어떤 자세, 태세, 기세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수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동작이 총 3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. 자,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중단 상태에서 상단, 머리, 중단 이래서 동작이 3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. 여기서 유의할 점, 중단 자세에서 칼을 올렸을 때 상단 자세는 왼손이 자기 이마보다 살짝 위에 위치해 주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양쪽 팔꿈치가 너무 벌어지지 않게 딱 쪼여주시면 되겠습니다. 2등변삼각형 모양을 만들어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칼을 들었을 때 칼이 칼끝이 죽지 않게 칼끝이 죽지 않게 칼을 10평 내지는 끝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머리치기를 하실 건데 오른발이랑 칼이랑 같이 나가시는 경우가 있으세요. 안 좋은 얘가 되겠고요. 칼을 들고 오른발이 먼저 출발을 합니다. 출발을 하면서 왼발이 따라올 때 머리를 치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여기서 핵심은 칼끝이 죽지 않게 칼을 들어주시고요. 머리를 칠 때 오른발로 압박을 주고 왼발이 따라올 때 머리를 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다시 뒤로 물러나면서 중단 오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거를 제가 다섯 번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머리, 하나, 하나, 머리, 둘, 하나, 머리, 셋, 하나, 머리, 넷, 하나, 머리, 다섯. 3동장 머리치기가 되겠습니다. 열감하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